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놓으셨다면 굳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학생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미리 결정해 놓았다고 한다면 공부하든 안하든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갈 텐데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것은 학생들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던질 수 있는 질문이겠죠. 전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선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이 드겠죠. 우리가 전도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 받을 텐데 도대체 우리가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선과 악을 하는 것, 혹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결정대로 가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결정론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신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 있으며 그 결정에 따라 운명에 따라 모든 것이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론입니다. 이러한 결정론은 성경의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이 이런 것을 가르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또한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결정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결정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꼭두각시와 같은 것이죠.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인형을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대로 인간이 자유의지 없이 움직이게 된다. 이게 결정론인데요. 성경은 결코 이런 결정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더불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마치 로버트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가르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능하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로버트처럼, 꼭두각시처럼 그냥 하나님의 조정에 따라서 그냥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이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의부의 강제적인 흠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다면 그 공부의 열매들을 결국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면 전도의 열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 선의 열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게으르게 행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폐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점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좋은 길과 나쁜 길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미래가 놓여져 있는가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해야 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 알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열매를 얻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이지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교만의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하며 겸손의 재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 하면서 낭망하거나 혹은 나태하거나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선택을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환영합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보내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